계란의 산질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 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이 계란소비촉진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27일 농협중앙회 본관 구내식당. 농협경제지주 김태원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식당을 찾은 직원들에게 농협 동행란을 나눠주며 계란소비촉진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협은 지난 3월부터 중앙회와 지역본부 구내식당에서 매주 수요일을 계란요리 먹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양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계 도태운동 전개와 제도개선 등을 실천할 계획입니다.